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구덕운동장 홈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. 부산과 인천은 한 명씩 퇴장 선수가 나오는 과열된 경기를 펼친 가운데 부산 공격진이 전 후반 내내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득점에 실패하며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그쳤습니다. 4승 9무 7패로 시즌 11을 달리고 있는 부산은 7위 광주와의 승점을 한 점 차로 좁히며 중위권 도약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.